2주하고 이번 주에 서울에 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게 식당에 가서 등받이 없는 방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건데 그래서 저기 뒤에 앉아있었는데 저희들과 같이 2주 동안 했던 파업원정대로서 쭉 올라왔던 그분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앉아와서 이렇게 집회에서 서로를 확인하고 의지를 다지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걷고 있는 나머지 분들도 결코 외롭지 않고 끝까지 목표 도달하는 날까지 힘을 얻어서 걷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첫날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간단한 에피소드 말이면 첫날 원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인데요. 부산에서 바로 위에 올라간다고. 원동에 첫날 도착했더니 거기서 이제 저녁을 먹고 그 동네에 조그마한 허름한 수퍼에서 맥주 한잔을 하러 갔더니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KBS가 왜 파업을 하냐고 파업을 하니까 내가 지금 좋아하는 드라마를 못 보지 않냐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KBS 파업 소식을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대부났습니다. 할머니 어떤 드라마를 못 보시는데 이렇게 그러십니까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해풍달 그런데요. 그런데요. 이제 호남으로 넘어오니까요. 길 가는 어느 한 분이 차를 세우고 차에서 딸기 한 상자를 꺼내가지고 말없이 주고 가셨습니다. 같이 사진 찍자고 하시니까 사진이라도 한 장 찍자고 하시지만 괜찮다고 하면서 서둘러서 가셨습니다. 어느 곳에 갔더니 지나가던 차가 서가지고 창문을 내리고 하이팅이라고 외쳐주시는 분도 느껴졌습니다. 충남으로 돌아왔더니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갔더니 식당 주인 아주머니랑 아저씨가 끝까지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화성으로 올라오고 경기도로 들어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보자가 없었지만 그렇게 조금 조금씩 올라오면서 시민들을 만나고 국민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소식을 알리는 것이 또 작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사측에서 처음에 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잘 아시겠지만요. 경기도 들어오고 화성 가고 서울 가까워 오고 그러면 아마 다 같이 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목적, 파업을 하는 목적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행동들 그런 것들이 작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그곳은 시작되고 그런 분들에게 힘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힘을 받아서 끝까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떠나가신 분들은 아시죠? 그분들한테 시간 나시면 파이팅! 끝까지 수고한다고 문자라도 하나 넣으십시오. 결코 외롭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와보니까 여러분들이 집행부들이 너무 고생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